2년 전 사명에서 건설을 떼고 환경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한 SK에코플랜트가 본격적인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걷어들인 매출 중 3분의 1 가까이를 환경과 에너지 부문에서 걷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SK에코플랜트의 친환경 신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 중 수처리 시설과 폐기물 매립장 운영 등이 포함된 환경사업과 연료전지, 해상풍력, 수소사업 등이 포함된 에너지 사업이 차지한 비중이 3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7조 5,508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환경사업 매출은 7,822억 원, 에너지 사업은 1조 2,645억 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77%, 198% 증가했습니다. 두 부문이 전체 매출 중 차지한 비중은 약 27%로 한 해 전과 비교해 13%포인트 뛰었습니다. 반면 주택과 토목공사 등이 포함된 솔루션 사업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80% 중후반에서 지난해 70% 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환경에너지 사업에서 첫 해외 매출이 발생한 점도 눈에 띕니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해외 사업에서 환경사업으로 2,708억 원, 에너지 사업으로 2,95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친환경 해외 시장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며 올해 본격적인 글로벌 공략을 예고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넷째로 조기 달성이라는 그룹의 목표 아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종합환경 폐기물업체 환경시설관리 인수를 시작으로 2021년엔 9곳의 폐기물 처리 기업을 사들였고 지난해엔 SK에오션플랜트와 테스 등의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SK에코플랜트는 자체 사업 외에도 환경, 에너지 분야 혁신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며 새 먹거리 발굴과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